이상한 자판기 사고싶던 물건 잔뜩 샀더니 행복해 나도 언니 우리 기분도 좋은데 시원하게 음료수 한잔 어때? 좋지 나는 피부에 좋은 비타민어통 찌릿 나는 지하천 밑에서 뽑아올린 천연 안반수 왜 음료수가 안나와? 야 동전 내놔 동전 짜증나 그렇다면 나만 당할 수 없지 드디어 완성 밤새 쿵쾅쿵쾅거리면서 만든게 겨우의 자판기야? 언니 이건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자판기 보시라고 봇 음 요리보고 저리보고 눈을 씻고 봐도 내 눈엔 그냥 자판기 같은데 그럼 직접 시험을 해보시든지 아웅 아 그거만 나 참 뭘 시험해보라는거야 동전 만 먹었는데 음 viewer Stelle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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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없어진 거 없어? 없어진 거? 어머! 내 돈! 내 지갑! 내 신용카드야! 아우! 그러고 보니 M9 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질이! 당연하지! 자! 이제 사람들이 괴롭히러 가볼까? 아우! 여기에 자판기가 있었나? 새로 났나 보네! 얘들아!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자판기 있는데 음료수 먹고 갈까? 내가 사줄게! 장군이가 먹을 걸 사주다니! 애가 서쪽에서 두겠다! 에? 이거 고장 났나? 어? 어? 으악! 달려! 장군아! 야! 얘들아! 장군이 내가! 장군이 돌려달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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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아! 괜찮아? 어? 난 괜찮아. 헉! 내 동전! 내 용돈! 주머니에 있던 돈이 다 사라졌어! 뭐라고? 어? 으음! 도와줘! 카 Guten! 로오! 흐악! 으음! க collisions 일 소long God 로오! 갑옷! 으응! 나는 테크로댄스의 제왕! 초긍정 테크로전사! 테크로마스터! 스와! 테크로마스터! 이상한 자판기를 혼내줘! 응? 자판기? 차탄! 자판기가 어디 있다는 거야? 글쎄... 이 근처에 있을텐데... 우리가 테크로마스터 부르러 간 사이에 도망갔나봐! 볼 수 있겠네... 테크로마스터! 다른 데도 찾아볼까? 자...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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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흠... 헉... 흠! 으흠! 으흠! 으아하! 에헤! 하하하! 하하하하! 차 형사 당첨! 가서 음료수 사와요! 흠... 내가 그려놓고 내가 걸리다니! 흠.. 하하하하! 네? 자판기 도둑이요? 아, 아니 도둑 자판기요? 자판기가 사람들 돈을 훔쳐갔다고요? 어? 돈을 훔쳐가? 당장 출동! 차 형사! 내 음료수는? 서장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중요합니까? 서장님의 음료수가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죠? 다, 당연히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상하다. 뭔가 당한 기분이야. 오늘 거리 곳곳에서는 동전을 꿀꺽 하는 자판기 때문에 소동이 있었는데요. 자판기는 음료수를 사려는 사람들의 동전은 물론 주머니에 있는 지갑까지 탈탈 털어갔다고 합니다. 어? 저거 자판기 아니야? 어? 아아악! 우와악! 이 기자님! 으아아악! 어? 야야! 자판기야! 이 기자님! 어? 아... 어? 이지은 기자님 무슨 일입니까? 어? 어? 저 자판기가! 제 마이크랑 휴대폰이랑 지갑을 가져갔어요! 나쁜 자판기! 빨리 추격해! 네! 아빠가 그 자판기를 따라가고 계셔! 좋았어! 테크노 마스터! 절대로 놓치지 마! 나는 나만 믿으라고 친구! 쏴악! 자판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요! 다 똑같이 생겨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동전을 넣어보자고! 음료수가 안 나오면 그 녀석이 도둑 자판기야! 아, 백호님 모자라네! 오호! 너로구나! 도둑 자판기가! 으어!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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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하늘로 도망가시겠다고! 끝! 밑으로 부스터! 가긴 어딜가? 나랑 놀자고 친구! 으악! 깡통미사일이다! 저 정도쯤이야! 밑으로 터보! 쌍전극폭! 오베라! 자! 항복하실까? 또 깡통로봇이야?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아우! 깡통로봇 대 깡통을 파는 로봇의 대결이라 재밌는데? 아우! 뭐야! 괜히 놀랐네! 겨우 콜라잖아! 겨우 콜라라니! 움직일 수가 없어! 콜라가 굳어서 찐득찐득해졌나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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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마스터! 조금만 기다려! 구해줄게! 헬로 카붓! 제트크루저! 크루에어! 테크노마스터를 도와줘! 으악! 바로 제트크루저를 불러야겠네! 나와라! 제트크루저! 으앗! 으앗! 몸돌이 배꼽, 참외 배꼽? 제트크루저 조심해! 콜라에 맞으면 못 움직인다고! 제트소즈! 강력한 요리바람! 이럴수가! 깡통 공격! 제트펀치 발사! 말도 안 돼! 내 자판기 폭신! 콩돌이 배꼽, 참외 배꼽 작전! 마지막 단기! 잠깐만 제트크루저! 마지막은 내가 처리할게! 니트로터보! 물로 씻었더니 이제야 좀 움직일 수 있네! 감히 콜라 따위로 나를 약올렸겠다! 쌍전격포! 아잇! 이겼다! 제트크루저 최고! 테크노마스터 최고! 제트크루저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겼다는 사실! 난, 난, 나는 한 번 믿어봐! 쏘아악! 나도 좋아! 쏘아악! 제트크루저 뭐해? 같이 쳐야지! 됐다! 알았다! 쏘아악! 볶이 crush다! 앗, 앗! 아아아아